안녕하세요 구자령 선생님입니다. 네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여기 전북은 제 모양이고 학창시장 유소년 시절을 보낸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. 되게 오랜만에 와서 되게 반갑고 근데 또 오랜만에 와서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전북이라는 팀에서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하자고 제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내 커리어 중에 FA컵 우승은 두 번 있는데 KLB 우승과 LCL 우승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우승을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이 팀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적은 처음이고 그만큼 라이벌 팀이기도 하고 상당히 경기를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로 많이 받고 한 그런 매치였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고민을 깊이 한 만큼 이 팀에 빨리 녹아들고 일조할 수 있게끔 빨리 적응해서 팀원들과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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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